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 을 차지한 양궁 국가대표 안산이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안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알문을 열었습니다. 안산은 단체전 우승이라는 목표만 가지고 갔던 도쿄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대한민국에 안겨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며 출발하기 전 연승의 부담은 내려놓고 세계 최강 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다짐이 언니들과 함께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덕질만 했었던 제가 누군가의 덕질대상이 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 하기만 합니다라며 제가 동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신 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은 올림픽 준비부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 협회분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자 선생님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양궁 대표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주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는 잘 애어왔고 잘할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왕 사랑이라며 애교 가득한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덕답게 안산의 인스타그램에는 배우 이주영이 산임매기를 보셨다 고요 영광입니다. 멋진 경기 덕에 저희도 행복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걸그룹 우주소녀 보나는 최고였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